오지앤 플러스 조은정의 한판만 온게임낸 여신특집 마지막 게스트를 제 옆에 모셨습니다 짜잔! 안녕하세요 언니의 마지막 게스트에요 온게임낸 여신특집 오 진짜요? 네,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? 좋아하게 좋아하시는 거 맞나요? 네네 우와! 우와 이게 좋아요 완전 좋아요 아 네,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 온게임낸 여신특집에 누구 나오시는지 아세요? 4대 여신이에요 4대 4명이나 있어요 온게임낸 여신이 네 있어요 언니 혼자가 아니에요 언니가 생각하시는 4대 여신의 순위는요? 1, 2, 3, 4 은정씨가 1위 병 주고 약 주고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2위 네 3위는 이슬언니 4위는 라라언니 어 라라언니 지금 옆에 계실텐데 라라언니 안돼 안돼 미디엄언니가 다음이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는 역시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나이 순으로 제가 매겨봤습니다 여신이어서 깡패 나이가 깡패요 나이가 깡패요 나이가 깡패요? 아닐 거 같은데 남자분들은 아닐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1위 감사합니다 언니 혹시 평소에 게임 잘하세요? 모바일 게임?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을 못한다고 좀 소문이 나있어요 예스 오늘도 나의 날인가 오늘 게임 뭔지 아세요? 어떤 게임을 하는 거예요? 오늘 리듬게임이에요 리듬게임은 좀 잘하시지 않아요? 원래 여자분들이 리듬게임은 좀 아니 제가 진짜 리듬게임 한번도 안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 그래요? 저 진짜 못하는데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리듬게임 지금 언니 어느정도 하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한번 해보죠 게임 가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언니 자신있는 노래로 하셔도 돼요 저는 위아래? 위아래? 요즘 핫한 위아래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노래 많이 들어봤으니까 위아래로 하죠 네네 위아래로 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? 네네 이거 레벨이 8이잖아요 지금 왜 잘하는데? 리듬을 타면서 해보세요 이게 잘 안맞은데요 노래랑? Isaiah 자구 조용히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pd님 끝났어요 F F예요 언니 어떡하지? 지금 민영 언니 F 나오셨는데 어떡하죠? 이거 너무 심한데 저랑은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럼 제가 한번 레벨을 맞춰드리도록 레벨 낮출 수 있어요? 네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맞춰드릴 수는 없고 아 진짜? 공짜는 없죠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래요? 언니 노래도 미안했는데 춤 한번 추시죠 아 네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 대신에 하지만 기대는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살짝 네 아오리언니의 위아래 지금 바로 보시죠 나 못하겠어요? 엄청 신기해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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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언니 춤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어렵게 또 보여주셨으니까 네 낮춰드릴게요 언니 레벨 6으로 지금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고고 위아래 네 시작 제가 방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집중해서 방해해도 되겠습니까? 아니 방해 아니 이거 너무 쉽다 아 불안한데 어 나 자랐는데? 이러다 S 뜨는 거 아니야? 지금까지는 다 퍼펙트에요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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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를 느끼면서 하나 하나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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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쌓았네요 아 언니 오늘 아침 모드실 오셨나요? 저 오늘 아침 모드셨어요? 아 안녕하세요 오늘 대답할 뻔했어 언니 치킨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해요 피자 좋아하세요? 치킨 아니 대답할 뻔해요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 에프트했어 안돼요 은영씨 간지 아 아 아 에프다 에프다 왜 이러다 아 아 아 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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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못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언니 잠시만요 제가 말을 왜 언니 아 은영씨는 뭐 나오는데요? 저요? 저는 이게 뭐 등등이 에프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저 봐도 에이는 나와요 그럼 제가 구로 갈까요? 그래 구구구 레벨구 오케이 방해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 완벽하게 아 에스 나오게 지금 빡겜을 거예요 게임을 정말 잘하시나보다 게임 잘하는 건 아닌데 이건 언니가 너무 심해 왜 이렇게 됐지? 아이고 언니 너무 심했죠 우리 아오리 민영 언니가 6레벨을 들였는데도 에프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레벨구로 가게 됐습니다 와 저 갑니다 게임 구구 레벨구 아 엄청 무섭다 이거 진짜 긴장하세요 언니 언니 죄송해요 들리면 안 돼요 어 언니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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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아야 돼? 어떻게 이렇게 날아야 돼? 아 그만해 그만해 왜 이렇게 날아해? 속하게 붙었어 위아래 위 위아래 안 돼 왜 이렇게 날아야 돼? 아 진짜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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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날아야 돼? 몇 줄이야 지금? 1줄 밖에 안 됐는데? 속상에 똥이 고이? 아 이제 좀 받아줘요 우리 보여요? 안 보여요?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신님들이 아무리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아 저 열심히 그만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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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호 내가 레벨 2를 성공했어 아니 엔진이만일 것 같아요 아이 같이 노래 볼까요? 아냐 아냐 아 그걸 왜 부러지고 있어 다른 노래 불러야지 아 많이 다른 노래 불러야 돼 아이구 유재 이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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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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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성공이야? 아 진짜 성공했어 기가 막히네요 아 나 궁금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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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 에이 반응 하나 좀 해주세요 에이 죄송합니다 와 아 진짜 제가 너무 신기해요 그 레벨 구했는데 진짜 구 맞아요? 언니 또 당황스러우시죠 나중에 꼭 언니 두 분 하셔서 상품 가져가세요 제 상품 좀 가져가세요 총 빨리 좀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정의 한 판만 같이 외칠게요 조은정의 한 판만 조은정의 한 판만 그래서 여신 1등은 누구인거야? 여신 1등이요? 이게 저 게임으로 결혼거잖아요 저 아니 아 그런게 없어요 여신 1등은 딱 아 진짜 아니요 여신 1등은 제가 하는 걸로 제가 하네요 아니요 제가 제일 저 하면 안 되죠 1등 아우리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투표 좀 해주세요 아 싫어요 그건 안돼요 나도 갑자기 가서 엄청 해 해주세요 Forest 확산 될 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